한글자막 by 김현아 한글자막 by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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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이게 달만 얼마인지? 다섯달만이라고요? 와 다섯달만이래? 다섯달? 다섯 달만이래, 다섯 달만 여러분, 이 주위를 둘러보시면 미니 오락실 만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왜 준비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는 단합의 특징 아, 이런 거 한 명 한 명 맞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오케이, Short, Short 최liest여 время 어서 지난 한ursed próxima Kurato 야, 그렇구나 그런 거 하기 الي consciousness 형, 너무 5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요즘 방탄 수원단 달리 io 내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예전만큼 빵빵 터지 지냐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갔으니까 일단intell kit 테 Measure 올려 장ahaha 아니 지금 촬영 전부터 애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 오일한데 안 모여요. 계속 게임이... 오늘 애들 과텐션이야.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하나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하나요? 아니, 방금... 아까, 아까 그 멘트... 아까 했잖아요. 아까 그 멘트 남친이 가했어요. 빨리 넘어가자 한 거지. 우리 단암경을 딱 보여주자고요, 오늘. 저희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형님 아빠 게임이랑 이런 거 있다는 거 설명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단암경을 보기 위해 저희가 총 16개의 미션을... 16개야. 16개요? 충분하지, 16개는. 16개를 어떻게 해? 그 중 첫 게임 미션을 통과하면 바로 엔딩 후...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요? 한 방에 끝내면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없어. 없어. 야, 그날 10분짜리 하나 나는 거예요. 저 지금 참고로 저희 끝나고 저희 좋은 게임이야. 저희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없죠.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않은 걸 주겠네. 내가 봤을 때 16개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앞에 10개는 다, 다 어려워. 어허. 저희가 앞에 큐카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진 대로 하느냐, 아니면 랜덤 뽑아서 하느냐인데. 뭐 어떻게 할 건가요? 뭐 뽑아서 하느냐, 우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뽑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위로 앞서 벌칙을 하셔야 돼서. 아, 맞다. 뭐, 나는... 뭐지? 나랑, 나랑 박재민. 뭐, 뭔 벌칙? 지민 씨가 지난 파자마 촬영 당시 벌칙에 걸리셔서. 왜 걸리냐? 이번 촬영에 일바지와 고무신을 신고 다 넣으면 됐습니다. 잘할 거 와, 빨리. 잘할 거 와. 아, 그런 걸 했었어요? 파자마 편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의 발 기어로. 오. 아, 예쁘네. 아, 저거 되게 편해. 어, 야, 저거 호석이 형이 입국할 때 입던 옷이랑 비슷한데? 감정 거무신. 아, 야, 그거 아니지. 감정 거무신. 야, 나도 입고 싶다, 부럽다. 어, 지민이가 입고 싶다인데요? 아냐, 아냐. 바로 입혀 드려야죠. 수량 없어, 수량 없어. 아, 아쉽네. 아, 우리 쟤네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 그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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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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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합, 아, 단합이지. 이렇게 더. 온다, 지민이 온다. 너의 모습이 좋아 실수도 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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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어울린다. 야, 너무 예쁘다. 감정 거무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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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쓰. 두 취발 좀 커 보인다. 아까처럼. 어, 남, 남준이 뭔가 뭔가 세트 같은데? 잠시만. 맘진 품표에 입고 올 것 같아요. 잠깐. 내가 제대로 안 걸어와서 그래.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 진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해보자. 탈레라! 저희 팀이 엉덩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오케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천하네. 자, 누가 뽑을래? 제가. 정보 확실해? 정보 확실해? 정보 확실해? 아니요. 이런 거는 자신감 있게 뽑아야 돼. 지민이 흰의 똥소 아니야? 그러니까. 지민이한테. 지민아. 너무 아니면 될 것 같아. 오, 야. 한번 믿어보자. 오케이. 자, 이리 와서 공개해 주시죠. 이런 거 애매한데. 자, 뭔지. 확실해? 오픈. 내 마음을 읽어줘. 내 마음을 읽어줘? 내 마음을 읽어줘. 스피드 퀴즈 아니야? 스피드 퀴즈? 지민이가 뭘 하는지 알아맞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세 가지 레시언을 줄 겁니다. 네? 레시언을 짓고 삼촌의 일곱 명 모두 다른 포즈가 나와야 합니다. 아, 진짜. 이게 더 어려워. 아, 진짜. 이거 조금. 자, 다 다른 걸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하트 이러면 하트가 일곱 개. 하나 해봐. 하나 해봐. 하트 아닌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 해봐. 한번 해셔야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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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다. 내가 오늘 빠른 퇴근을 위해서. 해본다. 하트. 하나. 둘. 셋. 팍! 이런 걸로 하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우와. 우와. 너 뭐야? 아, 둘이 똑같네. 둘이. 난 한 손이야. 난 두 손. 난 한 손이야. 다른 거지. 난 한 손이야. 아,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거야? 어. 너무 어렵지? 우리 멤버 두 명만 빼가요? 근데 김태형이 좀 웃겼어. 어떻게 하트야, 어떻게 해. 하트. 그래, 그래. 가자. 우리 믿지? 믿어? 믿어? 믿잖아. 믿잖아. 하지, 되지. 믿지, 그렇지. 믿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믿고 가자. 믿는 게 아니야. 자, 처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일어나, 방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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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고. 하나, 둘, 셋. 아니, 이건 피해야지. 아니, 이건 피해야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거는? 차라리 옆으로 하잖아. 아니, 저는 누군 중 한 명은 다르게 할 줄 알았어요. 나도, 나도. 식사한 걸 한 거야. 그게 너랑 나랑 관련되니까. 잠깐만, 그럼 식사한 거 하는 사람 한 명이 담당해. 그래, 그래. 식사한 거 한 명. 그럼 진영이 하자, 진영이 하자. 진영이 나? 진영이 하자. 진영이 쉽지 않은 거 담당해. 진영이 제일 단순하니까. 칭찬이지? 오케이, 칭찬. 오케이, 칭찬. 자, 가자. 첫 번째 실패하셨습니다. 실패요? 실패요? 우리 언제 실패했지? 아, 최고 벤츠. 아, 이거 연습 모드로 하자. 이것까지만. 이것까지만. 여러분, 도전을 왜 하시면. 오케이. 도전. 좋아, 도전. 근데 이거 성공했어도 저도 안 했으면 좋겠지?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가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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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아니, 다 다르지. 다 다르지. 다 다르지. 이건 다르다. 아, 하트다. 오케이. 너무 뭐야? 하트. 야, 도전 외쳐. 도전. 도전. 아니, 도전 또 외쳐야 돼? 아, 단 한 명. 여러분, 단 한 명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오케이. 좋아, 의심하지 마.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어, 어, 다른데.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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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냐? 아니,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도와줘요, 앙팡맨. 도와줘요. 도와줘요, 자. 도와줘요, 앙팡맨. 빨리. 아니. 너 진짜 창의적이다, 그렇지? 지민이 그거. 네. 지식 모였어요. 우와. 우와. 내가 볼 때 이거는 다명력이 아니라 움직이기 대회인 것 같아. 아, 저거. 하나만 더 맞춤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어때요? 성공? 네, 성공. 아, 쉽네. 진짜? 오늘 생각할 때 괜찮은데? 야, 오늘 빨리. 야, 오늘 여섯 시 안에 퇴근하겠는데? 네, 꿈보다 할 몽이다. 아니, 진짜, 우린 퇴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자, 준비. 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야? 태용이. 오, 딱인데. 오, 딱이네. 오, V. J-O, 발로 V를 만들었어. V, 오. 내가 V야. 그리고 너는 너가 V다. 그러니까. 너가 V다, 내가 V다. 이게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신기한 거야. 내가 V다, 너가 V다. 다 된 거 아니야? 왜? 지민이 뭐 했는데? 성공? 성공? 아, 좋습니다. 아, 잘하세요. 아, 좋았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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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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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연말에 대상 받을 때만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특별한 거야. 자, 지윤아, 저 뽑아봐. 대상 받을 때만 하는 건데. 어? 치킨 나와라. 간식. 짜장면. 짜장면. 간식? 간식. 짜장면 먹자. 자, 이거 먹자. 뭐 먹을까? 점심, 점심때. 여러분, 여기서 또 단합력.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짜장면. 단합력. 뭐 먹고 싶어? 난 솔직히 뭐 상관없어. 난 치킨. 난 그냥 알아서 들. 아니, 제가 뽑았으니까요. 아니, 지민이 형 뽑았을 거야, 지민이 형. 떡볶이. 그러니까, 분식, 분식. 저 할랄가이즈 어떠냐? 너가 뽑아. 네? 너가 뽑아. 그러면,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분식료로 가겠습니다. 네, 좋다. 왜 그러냐면, 다음 게임 할 때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처지면 안 돼. 너가 싫어, 싫어, 싫어. 이것도 하나의 분식료로 가겠습니다. 그 긴 마리도 추가해 주세요. 자, 우리 30분도 이제 놀면 돼요? 네. 저기 뒤에 타이머가 있네요. 아, 진짜로? 아, 우리 타이머가 있네요. 자, 그릇만 찍으셨어. 아, 여기는 그냥 노는 거였구나. 30분은 뭐해? 야, 태양아, 일로 와라. 한판 하자. 야,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내가 가서 30분 긴다니까? 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여러분, 여기 가게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개업파입니다. 예. 야, 맛있겠다. 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열리던가. 이건,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이거? 아, 이거 재밌다고. 아, 많이 누르는 거야? 자, 오케이. 간다, 최고기로. 어우, 실력이 많이 줄여요. 아! 아, 웃숨 밖에 안 돼? 화난다, 화난다. 화난다, 화난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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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두 번, 두 개 동시에. 이야, 잘 나온다. 원래 인형놀, 원래 인형놀기라면 떠내줘야 되는데. 두 개 동시에 먹었다. 아, 통 너무 아픈데? 와, 전국이 270점이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언제 끝나냐고. 네, 초록색이야. 오케이. 2작업 실험 들어간다. 3가 ắnladı, 만讐 7 variés은 점imported? 말도 안 되는데? 니가 잘못 누르면 깎이는 거 아니야? 진짜로? 153 대 4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나 챔피언이야, 챔피언이야. 나도 덤벼라. 도대해봐, 정국아. 뭐? 이거 나 지금 챔피언이야. 야, 그럼 전국이 270점이야. 그래? 들어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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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이거 진짜 잘 뽑힌다. 그래, 이게 뽑히지. 아, 대박이야. 254. 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지민아, 838점. 아이, 지민, 자세하게 글렀다. 그런 자세는 838점 나올 수 없어. 버터 갈릭 뭐야? 오, 바룩 뽑히네. 뭐야? 말도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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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봤지? 왜, 왜, 왜 이게 장소가 다른 거지? 세게 쳐야 돼. 네? 세게 쳐야 돼. 아... 팬 sua speedingukours 그렇게 노래, 황릴로 가서 그녀가 추억 하라 하는 노래에 그렇게 내가 노랠 부르는데 너의 MVP는 감사합니다. 무슨ampa 좋. 내가XQota악 산 자세하게 kah! 아... worst crise 모아 으 으 으 으 오오š 만족인데 그 오세요 다시 포장 해와 와당 제 확기는 하세요 스포 arm 예와하 going oh 5 50 EPS比 에 깰 수 있는 남이여 32 Andy 내가, 내가 간다. 와, 땀 엄청 났어. 아이씨. 태형아, 나와야 돼? 아, 진아, 뭘 같이 나온다고 느꼈다, 형님. 그래, 안 돼. 아이씨. 와, 나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마지막이라면 잊어버리면 진짜 끊겼어. 아, 이렇게? 정광아, 다시 한번 불러줘. 태형아. 오케이. 오케이. 나, 뭐야? 나, 나, 나. 오, 야, 야, 야. 오, 야, 야. 재유가 깨진다, 재유가 깨진다. 안 돼, 안 돼. 심지어 흔들어진다. 아, 나, 이 심지어. 아, 형. 어우... 워아, 형. 와, 130점 못 넘으면 오지 마라. 아니, 어디 소리가 돌아다니냐? 같이 놀아 주려고 해도 힘들다, 진짜. 어, 이거 뭐야? 형? Fang, 이제 festa 놀라? 난 같이 할래. 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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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너무 늦어버리면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아 이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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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이 저 남자가 어떻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를 이거 뭐야 진짜 야 왜 이걸 맞냐? 너무 잘 안 끝났냐? 너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주변 나를 떠나 가진 사람 자 가라 태형몬 자 태형이 가자 나 올 때 오늘 노래만 실컷 부를 것 같은데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 발라드 말고 다른 줄 넘기입니다 단합 줄 넘기 아 이거 어렵지 뭐 무슨 줄 넘기? 이거 조짐이 안 좋다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자 단합 줄 넘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 단합 줄 넘기 미션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줄 넘기 쌩쌩이 기자들이 아시죠? 쌩쌩이 최소한 명 한 번씩이라도 도전을 하셔야 하죠 5분 안에 50번에 쌩쌩이를 하시면 네? 1분이어도 하겠다 5분 안에 쌩쌩이를 일곱명에서 한 번에 하면 돼요? 이거 너무 쉬운데? 네 너도 대박이다 너도 나만큼 못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운동 신경을 갖고 춤을 추지? 두 개 두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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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존심 상관데?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못하는 사람도 하면 되잖아 개그의 욕심을 많이 냈네 넌 좀 줄 길어 하겠다 줄 길어 하겠다 우리 안 해 자 개수를 정하자 낮추지 마 자 정했어 하나 하나 셋 진짜 통하다 셋 다섯 열 개 열 개 열 다섯 열 다섯 오케이 한 번 하는게 보여주자고 우리 화내지 말고 천천히 야 우리 도전 하려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가요 자 준비되셨나요? 5분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부끄럽다 어떻게 하나밖에 못하냐 하나는 못해요 갈게요 준비 시작 됐어 하나 하나 여기 나오는 거야? 한 번 세 개 세 개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이거 너무 가까워 천천히 셋 넷 오케이 열 개 형이 마지막으로 할래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moving 내가 하지 마 내가 하지말아 내가 하지 마 내가 하지 마 내가 하지마 아홉 구찬로 오! 야, 진정한 화합 아니냐? 빨리 시간 카운트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분업이지. 안전하게 다리를 너무 무시하려. 7명을 너무 무시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나랑 진형 같은 사람이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이걸 한 번만 했는데. 우리를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야 한 왜 하나야 다섯 개 다 했는데 야 오늘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야 몇 시야 오 야 자 스태프로 다 저녁 잡아놓으세요 알죠? 간식 또 간식이야 배 터지겄네 물냉면 먹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먹고 싶어 먹어요 간식 시켰으니까 내가 중국집지 네 중국집이에요 그러면 물냉면 거기 있지 않아? 어 물냉면 하자 물냉면 시원한 거 땡긴다 중국집 하겠습니다 네 저 물냉면 먹는데 저 삼성간짜장 다들 메뉴 정해서 말해 이거 솔직히 아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 3단 쭈기 시간은 길었어요 어 네 야 15억 원 15억 원 야 최근이다 야 약간 복싱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 잠깐 농구 한판 하고 온다 빠바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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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바 등 어 야 오케이 어 어차피 차용음 1 재이밍 mentation 覺 Gamer 사실 내용이 기다리기 하하하하 추후 holo 우리 코드 쇼에서 한 거를 털어봐 가자 마크 체 이거 우리한테 전혀 와네? 아니야 아니야 30대 했잖아 와 벌써 됐다구? 끝났어요 움직이는 거 끝났잖아 아 그럼 끝이야? 네 오케이 잡았어 아 그래? 윤기 형 뭐 농구 했다더니 벽 아니네? 하하하하 페이스 앵 오케이 let's go let's go 호 호 호 호 좌차 포스 롤이 오마이 세 담믹서 배자 마셔 담믹째 콜리비 스트레스 안이 셀탈 Me not the boss of it, I'll change again It's my big brother And he got all the boys, my big fat ass Got all the boys, whoo Whip on all the hills, now we poppin' all the vans For the same, do me wanna do my money dance like Hey, flexing on the ground like Hey, hit the lil' jump, okay Okay, okay Now we trippin' in the business, got it back Ow Yeah Girl, I can make you so good, you're the blue I can make you so good, you're the blue I can make you so good, you're the blue When you know what do we do I wanna do a round show Ah, 안 돼 아잇 121, 121 That's right, that's right Oh, 힘들다, 야 Ah, 우리 130초였는데 Ah, 윤경무, 형아니는 아잇 와 와 감사합니다, 옷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라고 땀 흘리냐 아, 부르자 외토리 한 번 틀어줘 오케이 외토리 가자, 나도 외토리 오케이 슈, 슈가 형은 신기록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신기록을 깨고 간다, 이거 300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랩이야 시아 I dream Let's keep it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거지 겁나 가만히 다루다가 끊임없이 겁나 사랑은 두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웃어 나인처럼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지면 외면했을돼 또다시 혼자가 생긴게 두려워 외면했을돼 꿈에 놓고 이던 지나갈 시간이 다시금 내게를 제대로 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쁘고 하시겠네 시위를 삼키고 내 손을 떠나갈 총의 화살이 머들어 마녀 활약해서 안 돼 빠르게 날라 내가 졸라 날라 내가 졸라 날라 내가 졸라 날라 날라 난 사람의 진지를 완전히 소짓말 하라고 손을 못 참겠다고 나도 아픈젠 아픈다고 슬픈젠 슬프다고 얼어붙은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고개질해 저 벌로 고치라고 저 벌로 괜찮다고 국제선중벌들 막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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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90점이에요 랩 배울까봐 형 마지막 마이크트라임 대박이었어요 또만들 랩 배울까봐 북 부모님 군 피엉처럼 타고 일부러 아 노래 꺼 이거 마이크트라임 이거 마이크트라임이야? 뭐 어떻게 꺼요? 비어 난 비어 난 그래서 비어 난 피어난 바이아 워스스게임 바이아 워스스게임 바이아 워스게임 바이아 워스게임 바이아 워스게임 아 그거 하자 어 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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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나왔어 지금 자 여러분 카운트 나왔어 30분 되게 빠르네 야 뭐 뭐 했는데 형 방금 형 여행 쳐나갔는데요 자 자 다음 게임 시간이 더 났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야스테 밥이 오기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아 그니까 여러분 다 저녁에 왔습니다 준비하시구요 와 봐 봐 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야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왜왜왜 아 정말 제발 하나 둘 셋 에왕 테니스 야 우리 때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동메달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를 지금 테니스를 놓네 자 대왕 테니스 뭔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왕 테니스 체가 있던데 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자 30번 오 야 너무 세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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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야 그렇게 위로 치면 최대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거리가 안 되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은 좀 뒤에가 있고 아니 뒤에서 치는 거는 어차피 못 쳐 못 받아 아 근데 어차피 테니스는 바닥을 쳐 내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그런 거 있어요 한 번 한 번 한 거 아니야 테니스나 바운드 한 번 되잖아 그러네 이거 배드민턴 아니잖아 그러네 그러네 테니스잖아 원바운드 원바운드 인정 와 원바운드 인정 와 원바운드 인정 와 자 우리 세세 그쪽 넷 자 준비했어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오 야야 여야 뭐 왜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진짜 뭘로 머리하고 바지하고 깔팔충하면 다야 나 나 아이 어려운 게 아닌데 마지막 한 번 나왔다 아니 마지막이래 이제 한 번 밖에 안 나왔었죠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야, 너네가 선수. 마지막 한 번인가요? 야, 얘들아, 치기 전에 미 외쳐요. 미? 방남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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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남아타. 당황요. 야, 야, 최 모아. 최 모아, 최 모아. 최 모아. 밑으로. 어, 다. 오, 다. 야, 야, 야. 나, 야, 야. 밑으로, 밑으로. 아까 누가 위로 하셨네. 자, 야, 야, 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다 맞혀야 돼. 하나 둘 셋. 방남아타. 아, 야, 야. 아니, 어지러워 할 건데. 야, 야, 야. 빨리 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하나 둘 셋. 도전. 화이팅. 슈가. 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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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 다음 남중 갈게요. 오케이. 슈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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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강 trabaji. 조명해. 지배에. 정국, 정국. Unreal. 조국, 조국. 용유하시기よね? 뭐가 있나요? 응. Ren and Sega, 29개. 29개? 29개. 진짜로? 야, 그래도 이거 가능성은 있었다. 29개냐. 진영이 높이니는 안왔어도, 누가 이 잠깐만 Minnesota 6개 줬잖아. 이건 이 형이 잘 못 쳤어요. 다납력. 우리가 잘 못 쳤어. 형, 제가 잘 못 쳤어요. 내가 잘 못 쳤어. 내가, 내 잘못이야. 그래. 제이 형 잘 못 쳤자. 제이 형 잘 못 쳤어. 자, 간식이 도착했으니까 간식! 조금 시간에는 간식 드시면서 간식 왔습니다 타임 시작할게요 뭐야? 근데 나 포즈만 피해서 해줘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그냥 죄송한데 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틀이 없는 거임? 어, 틀이야 이게 떡볶이 네, 떡볶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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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넌 한 번 치자 깝다 우와, 진짜 오, 그러니까 진짜 깝다 한 번 치자 다단해 네 1, 2, 3, 4, 4, 4, 5, 6, 7, 9, 10, 10, 10, 11, 10, 11, 10, 11, 11, 10, 10, 11, 10, 11, 12, 11, 11, 11, 12, 11, 14, 11, 11, 12, 12, 11, 14. 140을 넘기지않자 나타라거라 140? 응 넘겨드리죠 저거 150까지 가야 두 번째가 쿼터가 바뀌는데 다음 쿼터까지 가 좋아 형아 먹고 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에게 젓가락을 주시길 지영국이 샀습니다 내 기록을 넘어서다니 형, 140? 형이 다음 바로 간다 야, 태영아 걱정밖에 안 해 매워? 아니야, 하나도 안 매워 딱 맛있는데? 너 내 말은 안 믿잖아 맵다 해서 너만은 믿기가 힘들지 태영아 우리가 살면서 등지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형, 카메라 아이, 아마추어네 우리 부모님 카메라에 등을 줘? 친구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아미 아미 우와, 진짜 귀엽다 아, 진영 못 타네 아, 두 번째 왔다 자, 너무 많은데? 잠깐만 하나, 지금 눈알이 터져 나도, 오늘 한번 터져볼게 오늘 한번 터져볼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즈 털이 파악 수술을 줘야겠다 진영 왜? 오늘 너무 쇼핑을 빌려 이게 다 이걸 줄까? 게임할 때 밥을 안 먹어 남준 좋다, 남준 좋다. 남준이 형. 남준. 남준. 다 놓고 있어, 남준. 백석 게임인데? 남준, 남준.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남준, 남준 Smashлер. 저거 봐. 저거 봐.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얘들이 나쁜 거 보고 배워 그런 거. 뭘 보고 배우겠냐. 용광아, 좀 부끄럽다. 몇 점이냐? 108점. 저기서 140 못 넘으면 대박 아니야? 살살, 살살. 아, 지금 못 넘긴다. 아, 왜? 어쩌이야? 190점 우와. 고맙다. 삼꺼터 삼꺼터? 삼꺼터 돌아가요. 저렇게 되면 삼꺼터. 마지막. 아 잡았다는 겁니다. 사과도 없어. 저의 마지막이야. 저걸로 기록 세우는거야.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274번. 야, 저거 274번. 아, 2배야, 2배. 잘하네. 깨박. 아, 이제 시간 다 됐어. 아, 이거 밥은 여유롭게 먹으면 돼. 한입만 먹어도 돼요? 농구에요, 농자도. 아, 나도 잘 먹을까? 지금 최고 기록 141? 응. 이렇게 이상. 주작 말고 씨. 141.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이거, 이거 아까 선 넣고 맞히는거야.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우리 아저씨, 우리 서로 믿읍시다. 아, 우리 다 나 보러 가야 돼? 우리 잘하잖아. 좋아. 야, 친구야. 저 친구야. 그냥 동시에 갑춘 자세가 취하는거야. 네. 난이도가 어려워. 저거 안 맞힌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못 맞혀, 이거. 게임이 잘못됐어, 이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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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도 안 힘드냐? 야, 너희도 안 힘드냐? 야, 너희도 안 힘드냐? 야, 너희도 안 힘드냐? 아, 그럼. 다 착해요.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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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여러분들의 책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Ana real 갖고 있는 작업. Sau Requiem! Nikos beats us. Palmичес free! これ 잘集 numa 데뷔을 위하여 투inha. liters. 이정을 자세히 하신다. 투ua! 주 minist мод 이곳의 걱정입니다. 우. 지 companen이랑ınt이 경상의 bliss. 후진 복 notch 싸tım you.